마이크 작다는데? 아아아 마이크 작아? 아뇨 여기 아 좀 대고 해야돼? 이건 안.. 이거 하면 안 돼? 마이크 좀 소리 좀 켜줘 아아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들려? 네 그건 들려요 작다는데? 작다 아 이거 안쪽 내가 방금까지 아 형이 아니면 일로와요 형님 어 너가 아니 여기로 여기로 아 너가 그러면 여기로 오겠겠네 응 그리고 너가 게임하는 거니? 하질이 굳이다고요? 아아아 하질 좋아 안녕하세요 잠시만 내 아이디 그러면 일단 내 아이디로 손 풀어봐 한번 오케이 너 아이디는 어차피 못하니까 너는 아 이거 왜 꺼? 이거 왜 꺼? 아니 이거 껴놓고 안 해도 돼요 잠시만요 아니 너 왓고 나오잖아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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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와 진짜 왓고 봐 하하하하 내 쪽에서 한번 해봐 됐지? 이거 하고 오 와 와 우리 우리 봉태경님 와 어딨어? 왜 안 올라가냐 이거 pública 아 우리 봉준이 태경님 뵙게 팬가이 감사합니다 저 진짜 뿌뿌뿌 팬인데 뿌뿌 한 번 해주셔도 안되네 봉준님 뵙게 태경님 감사합니다 따랑이에요 뿌뿌뿌 해봐 여기서 해봐 C랑 해봐 와 경악스럽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가 옆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진짜 잠시만요 형님인데 C랑 해봐 C랑 한 다음에 그러면 지갑테란이랑 한판 가자 오 오케이 일단 손 풀어봐 진짜 여러분들 요즘 프로토스 대세 두 명에서 합방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일단은 게임하기 전에 게임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니야 우리는 얘기는 부산에서 했으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태경이 형님이랑 그 뭐야 상대전자 2대0인거 알죠 형님들 저는 진짜 삭발빵 아닌 눈썹빵 다 하자고 하거든요 쫄아서 안 한대요 쫄아서 오! 오! 야 왜 이래? 야! 야 이 의자 왜 이래? 와! 야 이 의자 왜 이래? 이거? 야 잠깐만! 너 여기서 해야겠다 문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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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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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 또 주작이에요 씨야! 아니! 이게 부를 수 있었어요! 아! 아! 뭐 말하면 다 주작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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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전! 그! 넘어지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건 했구나! 하하하하하하 차는 아프지만! 야! 프로 방송이냐! 한 건 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그냥 스타에! 스타하면서 얘기하길! 오케이! 와! 근데 잘 생겼네요! 응? 아! 어깨님! 어깨님! 세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진짜! 하나만! 한말! 한말만 해도 되나요? 뭐야 이건! 이거 뭐야? 뻔한 거야 이거! 응? 원래 이렇게 해? 응! 어! 어깨님! 두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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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있어! 뭐해 이거? 벗겨지면 3개 2개 1개! 아니 아래! 왜 그래! 오! 가져! 네 팀의 승리는 아니예요 가자~~~~~ 우리 어깨님 맞이 형님 근데 제가 우리 어깨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깨님 천사계 감사합니다 따롱이에요 푹푹푹 왜그러죠? 와 존나 적응이 안된다 아니 제 방에서 형님을 초대했을때는 제가 진행을 했으니까 적응이 됐는데 형님이 내가 이제 게스트가 온거잖아요 와 적응이 안되네 뿜뿜뿜 적응이 안된다 진짜 근데 요새 뿜뿜뿜 보려고 서는사람이 많아 아 진짜요? 아 일단 우리 증권가옥게님 천사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레더로 송왕게임 풀까요? 어 해봐 오케이 저기 씨랑 해봐 아 우리 김봉준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이 본문이 있다 본문이랑 가자 아 오케이 이길 수 있어? 형님이 아바타하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긴말 해봐 나오라고 아! 이분이랑 하면 안됩니까? 어? 안되 안내 아니 아니 왜요? 아니 나 재훈이 형이랑 하고싶은데 어? 안되 안내 아니 왜요? 아니 나 재훈이 형이랑 하고싶어요 재훈이는 안내 아니 왜요? 절대 안내 아 그래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나 재훈이 형이랑 하고싶은데 아니 스파이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몽곤이랑 하나니까 위에 올려가지고 어 여기 어디있어 없네 지금 내 아이디라그런가 이게? 아이디가 내꺼라그런가 잘 안잡혀 아니 왜 재훈이 형이랑은 안해 나 재훈이 형이랑 하고싶은데 너도 안참하잖아 와 이게 뭐에요? 어? 어떻게 30승 2패를 해요? 너가 봐봐 전적 봐봐 너꺼 아니 아니 에이스 해야지 mito 2t 으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які 저희가 이러고삽니다 와 진짜 말해봐 해보라고 아 게임 잡고있잖아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보채해요 이거 끊다고 그러면 지갑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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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빵 가자 형님이 스폰 해주십니까? 지갑이랑 현금빵 그러면 단판으로 현금빵 이렇게 하면 좀 상행성 같지 않습니까 스폰게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와 근데 어떻게 30승 2패를 하죠 TN 4885? 진짜 형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가 손 분다며 아 오케이 일단 푸푸전이면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형님보다 푸푸전은 잘하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푸푸전은 제가 푸푸전은 형님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아 왜요? 아니 무슨 한판 이긴걸로 왜 아니 한판 이겼다뇨 아니 두판에서 두판 이겼는데 뭔소리를 하는거에요 계속 아니 뭔소리를 하는거에요 진짜 인정을 하네 아 오늘 프로필 촬영하는데 이걸로 계속 울고먹어 아니 울고먹어가 아니라 두판에서 두판 이겼는데 그게 왜요? 저거 거기서 말했어요 제발 김봉준이랑 같은 조회 해달라 저도 김태경이랑 같은 조회 해달라고 했어요 어? 놀아주려고 아니요? 믿을려구요 형님들 스타소리랑 마이크소리랑 적당한가요 형님들? 형님들 스타소리랑 마이크소리랑 적당한가요? 형님들 스타소리랑 마이크소리랑 적당한가요? 형님들 스타소리랑 마이크소리랑 적당한가요? 요새 자신감이 적당해요? 형님들 시청자 2천분 넘게 계신데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 줄견찾기 안눌러주신 여러분들 한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새 자신감이 오지네 뭐가 작는데? 마이크가 작구나 아 딱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마이크 작습니까 형님들? 감돌은 맞아? 네 10대 게이트 아니 가르킬러 하지말라구요 좀 부탁좀 드릴게요 아니 형님 부탁좀 드릴게요 푸푸전 가르킬러 하지말라니깐요 아니 푸푸전 가르킬러 하지말라 푸푸전은 그냥 보고 배우세요 그냥 가만히 요새 왜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않나요? 자신감이 넘치는게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네? 요새 김봉준 푸푸전 인정이에요 요새 크레이지모드야 김봉준 푸푸전 부산에서 김수현 이긴거 보고 와 얘 미쳤다 자 가스 존나 느끼게 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거 먼저합니까? 정차를 안갑니다 정차를 안가요 빌드는? 빌드는 이제 맞춰서 가는거죠 정차를 안가는데 뭘 맞춰서 가야해 그냥 감 아 옆에 그거 아프리카를 켜놓고 뭔소리란 뭔소리란거에요 저 광풀 안해요 형님 공준이 안해요 공준이 안해요 방풀 안합니다 그냥 감이라고 하죠 근데 저 형은 하지 우리 형 무시하지 말라고요 우리 형은 방풀하기 전에 비전 퍼달라 하잖아요 왜요? 우리 형은 다른 사람인데 누군데요? 다른사람이 있어 아 진짜요? 그 분은 우리 혐 아닙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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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같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왜요? 너 원래 이렇게 해? 네 근데 형님이 말했잖아요 저 개인하면 깔끔하다고 했잖아요 깔끔한가요? 개인하면 깔끔해 음 오케이 네 인정했지 개인하면 깔끔한데 게임은 다 좋아가지고 조금 돌려드릴게요 됐나요? 하하하하 너가 안보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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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찍은 사람이 늘서 그리고오래 그래가지고 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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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로필 사진 안찍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오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렸습니다 하하하하 중요한건 뭔지 압니까? 저 반바지 입고와서 반바지 입고 프로필짱 하하하하 진짜 너는 프로마인드가 하나도 없다 뭐가요? 그런 게임에 대한 프로마인드 그게 왜 게임에 대한 프로마인드예요? 아니 그래도 그 예의라는게 있으면 바지를 입고 와야지 반바지를 입고 다녀 뭐 이러고 그냥 비행기 탔다고? 네 와 뒷허리하고 이 빌드는 뭐야? 이 빌드는 그냥 안전하게 하면 안 뛴다는 말 하하하 김세현한테 어떻게 얘기했어? 기거워요 진짜? 그냥 무난하게 운영가가지고? 네 지금 중요한건 걔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죽는거 아닙니까? 하하하 끝나기까지 모를수도 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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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박혔는데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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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되는거에요 형이 그러면 뭐야 그래서 형이 진다고요 퍼포전 어.. 웬일로 무난하게? 아니 무난하게 하면 안진다는게 말이들아니까 드디어 어.. 자. 사면하는거 봤죠? 오호호호 샴페이지 고건은 어떻게? 요거 어떻게? 오오호우 오오오오오 어허허허 오 언덕 위에 드라골 한 마리? 오 투옵조브 안해? 아니 형 진짜 죄송한데 안해라는 단어를 좀 안쓰면 안돼요? 좀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 이기고 그런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요새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중요한거 뭔지 압니까? 바람의 나라 비즈기 아니에요? 아니 중요한거 뭔지 알아요? 네 새끼 한시에요 오? 별만 감이라니깐요 감 진짜? 전 뭐든지 감으로 게임을 해요 바닥에 다시 오오오오오오 오 김봉준 오!!! 김봉준 오 뭐야? 오, 미쳤어 요새 이 암마당이죠? 이러면 불리하지 어? 뭐야? 뭐야? 소겁 리버야 아니예요 지금 소겁 찍고 이제 셔틀 나오면 견제 올거야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지금 리버 앞바닥이 있는지 와 진짜 나랑 나랑 다르구나 서브셔트를 생각하고 있는거지 자 강의해드립니다. 들으세요 확인해주세요 제가 지금 드라그 2개 찍었죠. 하나 취소해요 왜왜왜왜왜냐 스킬업 데미지요? 왜 이걸로 이기고 있는거야? 형도 이걸로 줬어요 그날 바로 찔러 에이 거짓말 이걸로 이긴다고? 이거 이기면 진짜 인정해줄게 더 이상 무시하지마세요 이거 이기면 인정해줄게 진짜 프룩 찍지 않습니다 뭐 뭐 홍전은 후반 안가잖아요 후반가서 도제우 물량으로 개패어요 도제웅이 이걸로 이기면 김생애와 그리고 김태경 그리고 김태경 이제 나머지 저는 육룡 아니면 쿠프전 안해야죠 육룡들 아닌 쿠프전 안이 어차피 이긴다고 마인드라서 저거는 데미지 없 지금 됐나 이제 가면 돼요 오 저희 왜 니 medic이 엎마르네 두기 ếu 아니 오 옛날에 ending 이걸 뚫린다고? 지민이 좀 빨로? 오오! 어? 오호호! 어? 데미지옥 데미지옥 효과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이게 데미지옥 효과가 나는 거 오오! 오! 야물어! 오오! 아아! 씨발! 렉 뭐야! 야! 개새끼야! 아! 뭐야 이거! 아! 씨발! 뭔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뭔데 이거! 아! 야 됐어! 와! 데미지옥으로 드랍은 가죽였네? 오오! 아! 좀 죽어라! 이 개새끼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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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는데 요새! 이미지옥으로? 이미지옥으로? 이미지옥으로 해준다고? 네! 이말들한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잡으면 안입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잡으면 안입니까?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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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도 5천분 넘게 계실 때 추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 왜? 어떻게 이 컴퓨터로 이기냐? 당연하죠! 장비 안 가리는데? 장비 안 가리죠! 저 실력이 있잖아요 손이 있잖아요 손! 그러면 저기 지갑이랑 한 번 가자! 오케이! 지갑이랑? 아니 근데 가기 전에 배우세요! 뭘요? 이거를요! 네? 데미지요? 네! 데미지였다! 아니 지금! 아니 계속 좀 약간 조금씩 조금씩 비웃고 있는데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아! 야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아니! 하하하하! 이런 이 꼬리 자체가 정말 기분이 나빠요! 아니! 아니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제가! 형님이 한 번 해보십쇼! 아! 이 컴퓨터로는 못해요! 아! 이 컴퓨터로는 못해요! 아! 이 컴퓨터로는 못하고? 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알려줄 테니까! 이거 리플을 가져가세요! 제가 저장해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신감 개워지는데요? 김봉준! 하하하하 리플을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잠시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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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잠시만요! 하하하하 아! 이 새끼 컴퓨터 씨바! 잘못하다가 이상한거 나올거 같아서 씨바! 다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줘! 야! 이거 너무 정신이 없다! 아니! 뭐야! 컴퓨터! 어디서 쳤냐? 아! 씨! 뭐야 스타창! 어! 예! 오케이! 난 지갑한테 물어봐야지! 자! 그러면! 아! 여기 있네! 러시실드 있네! 아! 영진이랑 하면 됩니까? 오케이! 너 알아? 영진이 알죠? 영진이 알죠? 어! 기쁘었어? 하하 대박! 이거 이기면 진짜 인정해줄게! 아니! 형님이 아바타 해주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테란전! 응! 아! 저 테란전은 못해요! 와! 우리 봉준태균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 이군 아까도 100개 싸우신거니! 야! 우리 봉준태균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사랑해요! 뽀뽀뽀! 와! 감사합니다! 우리 봉준태균님! 물 안오는데? 오! 와! 떴 떴 떴! 오케이! 와! 야! 이건 대박이다! 아니 진짜! 와! 방금 문화적 충격을 느꼈는데! 오! 11개 10개 펜 가기 감사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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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와! 내 방에서 저 리액션 했으면! 왜왜왜왜!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갑니다! 형님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태경이 형님이 아바타하고! 제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이거 긴말!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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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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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오케이! 태경이 형님이 아바타! 네! 뭐! 뭐! 빌드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걸로 내가! 긁어봐줄게! 오케이! 저는 프로브를 130마리를 찍고! 아! 아! 무슨! 무슨! 프로브를 130마리야! 제대로 된 거! 아니! 제대로 된 거요! 뭐! 그 다음! 프로브를 130마리! 그 다음! 130마리 찍고! 이제! 230마리! 분나 좋아! 미니지! 네 부대도 안 되는데! 미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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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지 만장 sûr! 근데 일 siege 강조중! 그러면 참 分아두세요! 초밀팀! 도움이 필요한 곳 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진짜로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냥 사이버 짓고 시산대 뭐 좋아하냐고 처음에 빌드를 저 치킨 좋아해요 아니 뭐 원드라벌트 아 빌드를 뭐 좋아하냐고 우리 부벤이 하나 생각해 감사합니다 저는 원드라벌트 하는거에요 이 살래? 네 뭐 좋아해? 네 아니 아니 뭐할까요 형님이 나는 3드라벌트 멀티만 해요 오케이 3드라벌트 멀티만 해요 소치 가야지 아 맞다 맞다 형님 아바타지 넌 저번에 철구 아바타 할 때도 너 혼자 했잖아 알겠어 알겠어 내가 하라는 거 안하고 저기가 뭘 좋은 걸 수 있다고 아바타를 안살리고 아바타를 안살리고 아바타를 안살리고 지 혼자 괄업질러 돼가지고 뛰어갔어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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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말 들을게 아 근데 나 나 진짜 정찰 가는 거 존나 싫어하는데 게임 진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어 배럭덕을 하는지 안하는지 봐줘야지 바랍니다 프로 어디가지고 프로브 한 마리 뺄까요? 가스 있는 거 어? 좀 있다가 제가 도재형님이 저 아바타 하다가 싸웠어요 둘이 아 진짜? 도재형님이 아 진짜 씨바 못해먹겠네 씨바라고 싸웠습니다 아 좀 가서 봐야지 원마린이면 죄송해요 제가 콩벌레라가지고 마린만 보면 바로 빠집니다 일단 파일럿 하나 지어주고 오케이 환드라만 찍고 그냥 400원 모임을 벌트하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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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정차로 온 거를 이렇게 앞마당에서 돈을 캐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걸 존나 좋아해요 어 오? 나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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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가스 짓고 가스 넣어 한 마리 그 다음 로보틱스 으아 아 아 아 나 그런거 존나 싫어하는데 어 아니 그런거 어떻게 해야될게 그죠? 아 그 다음에 나 세번째 멀틱 없는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나 세번째 멀틱 없는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아 아 벌써 오네요 아니 아니 드라운으로 저거 제거하고 아 하는거 들키면 안돼 오케이 형님이 하라는 데로 가겠습니다 그래 아 얘는 고집 좀 부리지마 아 아 아 아 왜왜왜 왜 오리야 왜왜왜 뭐가 온대 뭐가 오야 그 다음 이제 끝내 세워주고 옵저버터를 제거 맞췄어 한 땀 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손 깔끔하죠? 아 그거 일해야지 오오~~~ 나 일하는거 진짜 좋은 것 같은거 spp 7씩 있는거 invert 금전 titasa 오케이 두 개? 네 개 네 개를 지어라구요? 왕마?? 원래 네 개 맞춰야 해 그냥 세 개만 지어 게이트 τις 파일럿 하나 지워주세요 아! 아파! 이거 뺄까요? 어. 뺄. 아머다니 파일럿 하나 지워주세요 일단 그거 센터 쪽에 보내요 어디? 이거 나온다. 나온다고요? 아! 빼 빼 빼! 다 빼 그냥! 다 빼라고! 아 화내지 마 형 으응 그 다음에 이제 2드라곤 12시에 보내고 여기는 3드라곤 찍죠 이렇게 이렇게 2드라곤 찍고 이런 거 계속 찍어 게이트 하나 더 지어줘 어! 뭐 나온다! 어! 씨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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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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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드라곤 버렸잖아! 2드라곤 버렸지 아 씨바! 어 kör sitten 그 다음에 파일럿 지울 준비해야지 오! 안 받아 안 받아! 오! 어떻게 어떻게 오! 여긴 막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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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일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에헤 아 12시 제대로 막아 어 내 프로모 다 어디갔어요? 아니 12시 제대로 막아 어? 맞은거야? 어 아 시바 내 프로모 마이넬 터졌어요 에헤헤 어떡해요 형님 에헤헤 어떡해요 어떡해요 형님 내 프로모 다 터졌쩡 이거 어떡해요 형님 예? 프로모 계속 찍어 그 다음에 아돈 올려 아 뭐 그냥 다섯 가스를 지어라구요? 어 아 뭐라구요? 보지 어 뭐야? 보지 아 아 쪼금 어찌게 한번 봐 오케이 이제 그냥 쪼면 돼 계속 쪄 프로모 계속 쪄 어 계속 쪄 아니 이게 어차피 탐거 왠지 지었어 아까 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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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봤어요 왜 아니 형 뭐 했어요? 나도 못 봤어 아니 뭐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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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아 아니 형 이봐요 어 아 아 아 너무 못한다 진짜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아니 추천 받지 말고 빨리 해요 아 왜 형진아 리하자 아 진짜 아니 계란도 너무 답답하게 해요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돼? 배로토브로한테 어떻게 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저도 형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1, 2, 3, 5 영진이한테 좀 그거 미소 말 좀 풀어달라고 네 이것 좀 말해주세요 이분한테 말 좀 해주세요 봉진이한테 한 번 교육받은 다음에 이겨볼게 아니 그거 뭐야 그거 기속말 답장은 해줘요 형님 누구한테 아니 계속 오잖아요 하이하자고 어 뭐야 브리튼이 뭐야 아 저 해킹 당했어요 아 진짜 아니 쟤네들은 제 방 가서 보면 되지 맨날 내 방 와서 본다니까 얘네들은 아니 그니까 알겠어 해주세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형님이 지면은 저거 알겠어 답장해주세요 알겠죠? 아니 형이 이기면 되잖아요 아니겠죠 형님? 내가 왜 아니 그니까 지면요 지면요 질 것 같아 알겠죠? 아니 이기면 되잖아요 뭐 짬멘다한테 하라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답장을 해달라고 해주라고요 왜 안해 빨리 아바타 하는 건데 고 오케이 제가 아바타 하고 아 제가 오더를 드리고 태경 형님이 그 오더를 따르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형님들 추천한 것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어 마우스가 아 진짜 프로는 마우스 핑계를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마우스 핑계됐습니까? 아니 그래요 너는 어차피 이를 게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럼 얘한테 졌다고 뭐 너 화나? 화나 안 나고 아 이거 팬채팅 좀 해주세요 어 뭐야 어떻게 이거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민서 왜 왜 갑자기 왜왜왜왜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아아 탈로 왜왜왜 아아 아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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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케 좀 웃기지말기 좀 했으면 좋겠 오케 굿개 이기는 빌드로 그럼 상대 정찰 어떻게 해? 뭐라요? 비번 걸려 핸드폰? 핸드폰? 빌드 쳐? 빌드 뭘로 갈거야? 말해줘 빌드 상대로 하고 근데 내가 하는 상대로 그만하세요 민서 그만하세요 아니 여기 채팅해 민서 얘기 그만하라고 잘 어울렸는데 근데 왜 얘기를 안해 근데? 전 연인에 대한 얘기를 왜 안하는거야? 방송에서 아예 안해 그 다음 핸드라곤? 빌런지 거의 드라곤 들어와 빌런지 어 빌런지 오케이 얘 드라곤은? 드라곤 제가 잡아요 잡고 잡고 한시로 가요 아 너 웃길려고 하지 말고 여합니다 겉 Cream 구입 합배 추억 주황 살쪼 원 천 소치가 저절로 되네 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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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떻게알아 그 다음에 빨리 빌드 그 다음에.. 팔런? 아냐아냐 팔런.. 좋지만.. 게이트 두개 지금.. 게이트 두개.. 아니.. 두개 치워라는 거죠? 어? 어?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 무지해지는거 아니네요? 오쩌봐 오쩌봐 두개 찍고 네 프러브 쉬지 말고 지금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프러브 단 한 마리도 쉬지 말고 계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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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브 계속 찍고 드라군 드라군 아 오쩌봐 두개 찍었어요 프러브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프러브 네 네 그 다음 어? 그러면 프러브를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니 드라군이 지금 별로 없는데 네 지어라 이건요 가스가 없는데요? 가스가 없어요? 오 그냥 질어주치지 말고 볼리 드라곤 에? 벌써요? 아 아드는 매웠어요 오오오오 오오오 하는대로 잘하지 않나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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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중간에 있는 마인드 좀 제거하시고요 네 풀오브 계속 눌러요 계속 네 맘이 딱 하고있나요? 네 아 우리 종만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종만형님 여행이 예쁜 감정입니다 와 와 뒤택이 멋있어 왜? 아프리카 시청자수 1등 됐다 지금요? 몇 명 보죠? 지금? 지금 8천명 네 이 시간에 공중이 덕분 아니야? 공중이 덕분이죠 그거 4m 지었습니다 네 지었습니다 프로 계속 지금 왜 프로 아 pel 으아아 왜 온 아니 왜왜왜왜 안 잡혔는데요? 삼경이 precisely 아 자 이제 게이트 여섯 개만 찍어야지 여기 두 개 지었고 일단 두 개 지었고 됐나요? 됐나요 이제? 네 프로그램 계속 지금 프로그램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 드라마 찍어요 네 아니 프로그램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프로그램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악 프로그램 앞마당이랑 세 개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네 프로그램 네 네 네 네 네 네 마틴 빌량만 찍는거에요 상대방 빅토리 보여줄게 없어요 게이트가 존나게 많아요 그냥 계속 찍어 페이크에요 프로브 잡혀주면 좋고 지워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짓지마 일부러 줘 일부러 줘 줘 줘 아 자비 잡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질러만 찍고요 그리고 드라군 이렇게 압박하러가 돼 그리고 게이트 두개 더 줘야 돼 안마당 가스 파지 말고 아 파지마 파지마 캐논도 짓지마 캐논도 짓지마 왜 나 지금 안 돼 진짜 다 터져도 돼요 그것도 존나 많아서 오히려 터져주면 불량 더 나와도 공포구에 와 밑에 힙사이 상관없어요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러시 언제 가요 이제 6시까지 풀어보이죠 아니 러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러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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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다 모아둬요 한곳에다가 드라군 다 보내고 자 아미터 만화 몇인가요? 150대면은 바로 탱크 위에서 질러 리퀼 6시에 캐논 짓고 그리고 포지 두개 더 지어 포지 두개 더 아 이제 가스케요 자 오케이 바로 리퀼 아 조금 늦었다 아 그거 보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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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 아 뭐해 뭘 뭐해 아니 뭐해요 아니 말이 안되는거잖아 뭘 말이 안돼요 형이 못했잖아요 홀리아 지금 열말 했잖아 여기에 어떻게 형이 괜찮을 수 있어요 타 스타팅 두개 다 먹어요 여기도 먹고 형 그리고 빡쳤네요 형 빡치지 말라 했잖아요 네 아니 뭘 죄송해요 죄송할건 없어요 약속을 지키면 되는거에요 상관없어요 어? 야 괜찮아요 어차피 이 프러프 죽어서 한거에요 존나많아 아니 돈 좀 써요 돈 존나많잖아요 뭘 뽑아 하이템폴러 열말이 뽑아요 네 투셔틀에 태워요 아 아니 왜 이렇게 어이구 듣지 말라니까 부시하는 그런 표정 진짜 싫다구요 저는 지금 없어가지고 저는 오케이 나온다 오케이 나오죠 저거 머리 왜 이리 걸리냐 머리 어 어 아비터 어디갔냐 아비터 하는 말 어딨어요 어 싸워 싸워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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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이트도 좀 많이 짓고 포즈 봉헌 돌려고 오케이 나온다 온다 온다 레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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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지 오케이 오우오오오 자이제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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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 침착하게 타스타팅 게이트공사 그리고 프로보 이거 공기구요 침착합시다 그거뭐야 하이템플러 10마리 얻었어 아! 하이템플러 4개 뽑아서 셔틀에 태우고 다녀요 1마리면 되지 않나요? 안돼 안돼 4마리 무조건 4마리 오케이 12시에 옵쪼바 하나만이 보내고요 프로브 좀 더 찍어요 프로브 너무 없다 안마단 프로브 좀 보내요 6시로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쟈있지? 한번 싸웁시다 싸웁시다 아비터 계속 뽑고있나요? 만나봅시다 이게 아비터 한마리 맞춰주세요 아 잠시만 저거 100대면 바로 스테시스 업그레이드 아 스테시스 쓰고 12시에 싸웁시다 12시에 옵쪼바 놔두고요 그리고 타스타팅 그거 오케이 오케이 그게 짓고요 캐논 3개 짓고요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 그리고 한시 쪽에 질러 한마리 보내서 파일럿 공사해놓고요 네 오케이 자자자자 싸울 준비합니다 자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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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템플러 챙기고요 오케이 오케이 뚫어 뚫어 뚫어üst 버틱 뚫어 무조건 뚫어 나를 믿어 X2 너를 믿어 오케 나이스 레츠고 옥컴 um run 오케 좋아 War 추가타 탑이터 찍고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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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스타팅 앞마당에 손 보내고 앞마당에 손 보내고 앞마당에 손 보내고 스태프 싸움이 너무 극혐이었어 이 형님이 셔틀에 하이템플러 쓰는 법을 몰라 딱 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풀오브가 너무 없어 풀오브 좀 뽑아요 다시 한번 하이템플러 4개 태우세요 스태프 지금 가요 지금 아 여러분들 시청자 만명 넘는데 추천한보시면 부탁 좀 볼게요 자 열한시 짓구요 3초 세고 가세요 3초 세고 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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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세세요 2 1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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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ta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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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나 좋아 열두시로 가 열두시로 저 줘요 줘버려요 저거 저도 상관없어 아니 그 프로븐 죽으면 안돼 프로븐 죽으면 안돼 11시 앞마당도 먹을 준비하구요 프로븐 보내고 오케이 프로븐 계속 좋아좋아 오케이 언더 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언더 올라온다 온다온다온다 온다온다온다 아 유닛 찍어요 유닛 6시 6시 6시는 막아야되는데 오케 12시에 질러 아 그 옵저버 보내구요 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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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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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3시 쪽으로 오는거 같은데요 오케이 계속 찍어요 여기 가스 켜요 3시는 줘도 상관없는거 아니죠 여긴 주면 안돼요 여긴 주면 안돼요 마인 제거 다하고 어어 빼야돼 빼야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어 어 싸우면 안되는데 오케이 잘쌌어 계속 찍어 계속 찍어 아 싸우면 안된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와아.. 이거 뭐야 와아 추천한 번 쓰이세요 여러분들 추천 받으십시오 네 와아.. 이거 진짜 와아.. 이거 진짜 와아.. 이거 진짜 열한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 추천 한 번 쓰이세요 여러분들 너무 레콜렛했네 이야 이야 하하하하하하 추천 한 번 쓰이세요 이야.. 이기네 아바타가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는 아바타 덕분인가요? 아.. 여러분들 9,000분 계신데 추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바타 덕분인가요 이거? 추천 레츠고 아바타 덕분인가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데 좀 이제 고치려구요 저도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는데 못 이기겠더라구요 네 그냥 뭐 어떤 스타일에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아니 저를 계속 무시하시는데 그러면 본인 스타일로 한번 해볼래요? 아니 근데 저를 계속 무시하시는데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아니 이건 뭔데요 그러면 뭐 말씀하시는거죠? 뭐 말씀하시는거죠? 이거 언제까지 얘기하고 다닐거야? 이거 언제까지 얘기하고 다닐거야? 없네 안올라왔네 그런가요? 폴라리스의 랩소디에서 두 번지고 단정인 행사를 한 번 졌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적잖아요 아 오żenie 신나 하하 아 With 김봉준 푹푸전 인정이예요 김봉준 푹푸전 인정이예요 김봉준한테 지면 이런말 나와 무조건 처음에 소리부터 지르고 가요 무조건 아니 그러면 한캠 하실래요 진짜로? 저랑요? 뭐..먹으려고 어 전 눈썹방 하실래요? 에? 안돼 눈썹방 자신없나요? 아니 눈썹 없잖아요 저는 다른거 걸게요 뭐 원하는거 다 걸게요 눈썹방 눈썹 거실래요? 아니 나는 눈썹 안돼 쫄았네요? 쫄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아니 돈방해 아니 저는 눈썹을 하겠다 싫어 안싫어 넌 눈썹 없잖아 아니 쫄았네 얘는 눈썹 없어요 아 아니 그럼 쫄았네요 그럼 민서 전화 아 아니 난 안돼 눈썹은 안돼 하하하하 민서 전 근데 왜? 전 여인인데 왜그래요? 왜그래?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제가 지면은 그렇게 하고 형님이 지면 제혼 제혼님한테 전화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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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일단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겼잖아 내가 이긴 거는 뭔 상관이요 한을 내지 말라고 제가 원했어요? 내가 원했어요? 제가 원했나요? 원했어? 어 한했어요 자 일단 이거 답장해주세요 네 뭐야? 아니 이거 저 쓰니까 한했으니까 저 답장해주라고요 저거 위에거에요 저 제일 처음 온 사람거 에헤? 아니 약속은 지키세요 약속은 지키세요 알았어 이거는 안된다 손이 멈춰있어 손이 멈춰있어 와 이거 안돼 아니 근데 형님이 게임하실때 시청자가 만명이 넘었어요 와 진짜 용준희 덕분이지 형님 원래 만명 보잖아요 스폰게임하면은 근데 스폰게임도 아니었는데 레드였는지 맞죠 그니까 이 시간에 만명 찍기 쉽지 않은데 형님들 뭐지 다음에도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로 다음에 가자 우리집으로요 아니 부산가면 내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건데요? 대회 끝나고 내년에 내년이 얼마 안남았잖아 내년 3월달 그때 군대까지 안돼 그때 군대까지 안돼 군대 안가 면제야 아 면제 라고요? 응 면제 그럼 발언하면 안돼요 하하하하 아 그런거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안갔다와서 그런데 개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사과하세요 저는 국방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갈거에요 국방의 의무를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 갈지는 아직 안정였어요 솔직히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네 끌까요 이제 네 형님들 마지막으로 추천 좀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합동방송 했는데 짧게 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준이는 가야되가지고 봉준이 가고 저도 이제 좀 배웅해주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오던지 할게요 저도 저는 있다가 좀 있다가 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 아바타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한거니까 다음에 그때 또 할게요 다음에 가면 봉준이가 오거나 제가 태경이 형님 방에 오거나 아니면 태경이 형님이 제 방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어 제가 태경이 형님은 못잡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내일부터 방송을 하는데 제가 태경이 형님보다 더 잘하는 토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재욱 선수를 저희집에 초대를 했어요 오? 진짜? 내일? 오 진짜? 2박3일동안 감금시켜놓고 어 밥만 존나 먹일거 체육에 간다고? 노래집에? 오 진짜? 뭐야? 와 거기 완전 서른서른데가 아닌데 왜냐면 오는 이유가 1대1 내기 했는데 제가 또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오기로 됐어요 형님도 다음에 한번 1대1 내기 그거 한번 하시죠 합숙하기? 네 오케이 오케이 인정을 했습니다 형님들 방송 짧게 했는데 갑자기 된거라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추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마지막 뭐 엔딩곡 없나요? 아 엔딩곡 하세요 몰라요 형님 엔딩곡 제가 또 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까? 어? 어디야? 그렇지 이승설에 이승설에 하세요 네 이승설에 하세요 이승설에